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해 자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란페이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넌 부담 뭐라고 살 뭐 그렇죠 넌 살 것이다가 누가 니가 뭐한다 살 것이다 넌 살 것이다 라는 표현에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나죠 그쵸 양념이 뭐예요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안받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봤어요 그쵸 안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쵸 왜 안봐 볼 시간이 없어서 음 아니면 어느걸 봐야 될지 몰라요 아니면 링크를 잃어버렸어요 링크를 잃어버렸나요 이 링크를 잃어버렸나요 다시 보내드려야 되나요 다시 보냈어요 자 이걸 안보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알겠습니까 자 동영상으로 먼저 공부부터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제일 늦은거 알죠 빨리 하세요 magically요 destoop 아 Saud 후 아